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별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을 만나보게 되고 그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경배했다는 내용의 기록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하면 별이 유난히 크고 밝고 빛나게 떠올랐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을 천문학 박사들이 아닌가 혹은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점술가들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그 별은 신약시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새벽별 같이 다시 오시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별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별이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마국간의 구유의 누인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 자기네들의 지적 수준도 과시하고 싶었겠고 또 자기네들까지도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을 따라와서 그것도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황금 덩어리하고 아주 아라비아산 관목에서 나오는 송진과 같은 진액을 유향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한 사람은 모략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동방 박사들이라는 복수형 문장으로 기록을 남겼는데 세 사람이었는지 두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각각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드렸다 하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생각할 때 세 사람이 각각 예물 한 가지씩을 준비해 왔구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을 찾아가서 문안을 드리거나 또 부탁을 드리게 될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만큼 자기 정성에 값진 예물을 준비해서 가게 마련인 것인데 그 당시도 이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황금 유향 모략을 준비한 것으로 보아서 자기들 평생에 만난 사람들 만나게 될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런 비싼 예물을 준비해 오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타 타고 구레나루 수염을 달고 황금 상자 유향 상자 모략 상자를 각각 안고 낙타를 타고 사막에서 오는 그림을 보게 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직감적으로 아 저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구나 할 수 있게 되듯이 그때의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왕을 상대할 정도로 왕에게 예물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고 아기 예수님께 드릴 예물은 비싼 것으로 준비했으면서 해롯 왕에게는 아무 예물도 주지 아니하고 유대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는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넌센스 같이 보이는데 그건 주책 맞은 모습이라 왜냐하면 왕 앞에 가서 새로 왕 될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물었다는 자체가 좀 넌센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록하게 하신 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은 의지적 섭리가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소동을 벌이게 됩니다 아니 내가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또 태어났다니 그러면 내 임금 자리가 불안해지고 언젠가는 내가 밀려나거나 죽임당할 것이 아닌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의 주변에서 그 왕을 의지해서 출세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심히 불안한 중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 헤롯 왕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왕을 모시는 출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다른 왕이 나타났다고 하면 자기네들도 이 왕과 함께 모든 좋은 기회가 빨리 끝날 것이 아닌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는가고 참 이게 뭔가 좀 잘못된 생각으로 질문을 한 건데 또 자기네들의 근본을 밝힙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초대에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은 새벽별이라 개명성이라고 했습니다 새벽별이라 예수님의 제림은 어둠을 새벽별 같은 빛으로 밝히며 오실 것이다 그래서 개명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사들이 하는 말을 보면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려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동방에서부터 유난히 빛난 별을 보고 발견했고 그 별이 움직이고 자기네들을 이끌어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별은 곧 아기 예수님의 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신학자들은 그 별이라 동방 박사들을 마구깐의 베들레헴으로 이끌어오신 그 별은 뭔가 그것은 말씀일 것이다 그 이야기도 제가 생각하고 증거하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별이라 그러면 예수님의 별은 곧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하니까 해로드왕과 그 해로드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런데 이 해로드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제 조금 있다가 왕이 사절에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유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도록 예언되어 있느냐고 연구해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 속에 우리는 이 해로드 유대인이 아닙니다 해로드왕은 이삭의 쌍둥이 형제 중에 먼저 난 에서의 후손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잘 깨달아야 돼요 이 해로드왕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즉 이삭의 셋째 아들 유다우의 후손이거나 또 야곱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때에 그 야곱이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장자의 특권을 사게 될 때에 하나님을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팥죽 한 그릇을 먹기 위하여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장자 기업의 특권까지 팥죽 한 그릇으로 아주 쉽게 그저 바꾸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그의 축복에 대한 모든 소망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 11장의 믿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에서같이 되지 말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위하여 하나님과 그를 통하여 얻어질 장자 기업의 특별한 자격을 바꾸치게 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이 에서는 참 비참하게 고생고생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 후손들까지도 참으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이 헤롯 왕은 바로 그 에서의 혈통의 후손으로서 그 이 사람이 이두메에 살았는데 이두메라고 하는 곳이 에서가 살았던 본 고장입니다 거기 살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는가 그것도 유대의 왕이 되는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왕으로 분봉 왕이라고 했는데 그때 BC 40년 때부터 줄리어스 시저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유리 시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리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의 대황제가 됐어요 그 사람이 원로원을 통하여 제국주의 세력을 확장해 가는데 그 원로원에는 주로 나처럼 늙은이들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요즘 자문위원처럼 정책 자문위원, 재정 자문위원, 외교 자문위원 하듯이 그런 식으로 대통령 주변에서 왕의 주변에서 로마 황제의 정치를 보필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던지 그들은 매관 매직을 일삼았습니다 이 피서를 팔아서 지급을 돈 받고 준다 이깁니다 이걸 매관 매직이라 그러면 이 이둠의 출신이고 에서의 혈통이었던 이방인과 같은 존재인 이 헤로디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의 품봉왕이 되어 왔을까 그의 이제 역사적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주고 원로원 사람들에게 매수 작전을 폈습니다 그래서 좀 영향력이 센 원로원들을 돈을 줘가지고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를 왕에게 건의해서 저 원로원의 합의를 보고 또 유리시저라고 하는 로마 대 황제에게 건의해서 자기를 유대 품봉왕으로 파견시켜 주면 내가 로마 제국 확장을 위하여 더 많은 세금을 지금까지 품봉왕 누구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 세력 확장에 더 많이 갖다 드리겠고 또 절대로 그렇다고 해서 치안이 로마 제국에 독립운동을 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치안을 아주 안정되게 책임지고 잘 다스리겠다고 맹세하는 글을 써주고 그래서 돈으로 임금 자격을 사서 예루살렘으로 품봉왕이 되어 왔던 헤롯 그것도 왕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역사가 기록을 통하여 증거해 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다 보면 너무나 쉽게 잘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가난 애기가 어디 계시냐고 동광 박사들이 와서 물었던 것이 큰 화근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헤롯 왕도 유대인은 아니었지만은 그도 역시 성경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성경학자들 여기 보니까는 제사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여기 바리세인 중에 대표적인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했고 자기네들이 깨달은 구약 성경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그 법을 거역하는 행동을 했을 때 갑차없이 처벌하면서 자기네들의 몫을 챙기고 석방시키는 이 정도로 타락을 했었습니다 요즘 검찰이나 경찰이나 참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이 성경에서 우리가 연구해서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의 구원자로 오실 왕은 베들레헴에서 나시게끔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붙들고 간청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했으니 글로 가보시되 가셔서 찾아 만나게 되거든 당신들만 경배하고 갈 것이 아니라 내게 돌아와서 내게도 어디에 태어난 누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가라 그래야만 나도 가서 그 아기께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니까 경배하게 노라고 이 거짓말을 아주 정말 엄용하고 악랄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 그러면 쉽게 그 아기를 찾아서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울 중에 지극히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 태초에니라 상고는 처음 중에 처음이고 태초도 처음 중에 처음이라 오늘 새벽에 들었죠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동태눈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들으면 알게 되고 알면 눈이 반짝거린다고 못 들어서 모르니까는 동태눈이 되어가지고 희미하게 뭐가 뭔지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나실 것을 이 신학자들이 즉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보고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 헤롯도 성경을 믿지는 않으면서도 그러나 성경은 무시할 수는 없었구나 알아드래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품봉 왕으로 헤롯 왕이 이 주리어스 시즈라고 하는 로마 대황제의 지시를 받아 왕위에 오르고 또 정치를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에 장애물이 등장했다고 하면 그 탕황하고 놀랄 수밖에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박사들을 보내면서 쉽게 찾아 죽이려고 당신들이 가서 아기 왕 제목을 만나거든 경배하고 내게도 와서 어디에 있는 누구라고 일러주면 나도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에게 경배하겠다 했습니다 헤롯이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습니다 여기 보니까 성경에 가만히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즉 빨리 죽이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부탁하기를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이 능청스러운 응용한 마음으로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그의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그 예루살렘 대구를 나서게 될 때에 잠시 숨었던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네들의 악기를 비추면서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기 그 별과 악이 예수님은 같은 존재라 그러기 때문에 이건 동의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같은 존재라 그렇기 때문에 그 별이 나타난 것은 악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의 확신 때문에 별이 다시 나타나서 자기들 앞에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갈 때에 크게 기뻐하고 가장 크게 기뻐했더라 이 사람들은 이미 악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적 대시와 지식을 얻어 가지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별을 보고 예수님 만난 듯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기에서 아까 초대교회에 로고스라고 하는 말이 생기면서부터 그 말의 뜻은 바로 이 말씀은 만물을 있게 하신 창조의 근본이 되시고 그 모든 만물이 보존되게 하는 원칙이 된다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에 바로 그 예수님이 별을 통하여 이미 아기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막국 안에 포대기에 쌓여서 그냥 누워 계시지만은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들에게 영감을 주시어서 이 별을 띄워가지고 별을 따라가라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고 유대의 왕이 영원한 왕이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를 경배하고 그가 앞으로 자기 생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일을 통하여 이루어질 과정을 예물을 준비해가서 온 인류에게 지금도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전 세계가 약 29억이나 되는 숫자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아하 이 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띄우시고 그에게 성령의 개시와 감동으로 별을 조명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도록 하셨다 그러면 그 동방 박사 세 사람은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고 별을 따라가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알아듣죠?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뭐 장호님이든 안수집사님 권사님 남녀집사님 교사 또 성가대원들 뭐 전도회 입력원들 구역 입력원들 모든 교회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머리되신 예수님을 따라 성원교회의 지체의 각 부분이 돼가지고 성령에 이끌려 하늘나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에 붙들리고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는 그 시간부터 그 사람들은 벌써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면서 별이 머무는 집에 가서 보니까는 어느 집 마구깐이었습니다 짐승들이 여러 마리가 있는데 그 앞쪽에 말구유가 있고 짐승의 축통이 있고 그 위에 포대기에 싸서 아기 예수님이 니워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 우리가 세 사람이라고 하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아기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또 자기네들이 가지고 온 예물을 열어가지고 황금 유향 모략을 선물로 아기 예수님께 바쳤다 그러면 여기에서 동방박사 세 사람의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전 세계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나라 모든 세계의 구주로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이 동방박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알리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령께 쓰임받고 그래서 땅에 살아도 하늘나라 갈 목적을 목표로 믿음 생활할 수 있게 되어졌다면 그 사람은 이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이고 성령에 점령당한 성령께 사로잡혀서 천국길로 이끌려가는 하나님의 아들딸임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박사들이 셋이라고 하면 그들이 유향과 모략 그리고 황금을 드렸어요 순서로는 그 당시 물질 가치 기준으로 가격 기준의 평가로 황금이 제일 비싸고 그 다음에 유향이 비싸고 모략은 좀 싸다 이렇게 기록되노라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은 거꾸로입니다 거꾸로 그 모략부터 설명을 하면 모략은 주로 아라비아 쪽에 많이 자생하는 나무인데 관목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는 진액이 독특해서 그 나무에 진액을 짜서 사람에게 조금만 먹여도 그 사람이 그냥 마취제가 돼서 정신을 잃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올해 전서부터 모세 오경 때서부터 부활이라고 하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 부활이 신약시대에 와서 확정된 것은 일시적 부활도 있었고 생명의 부활도 있고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가는 부활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이제 3월 31일 날 듣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은 죽으면 우리처럼 땅속에 파고 흙으로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위나 썩비레 바위 같은데 이렇게 굴을 파고 거기다가 뜰악을 만들어서 이 뜰같이 높여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시체를 삼배로 돌돌 말아서 염을 해서 갖다가 순서대로 눕혀놓습니다 왜 언젠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대속한 다음에 예수님이 제림하시면 그들이 다시 부활해서 예수님 왕국의 주인공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믿음은 개떡같이 믿으면서도 이 미래의 소망적인 기대는 허욕스러울 수 많지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래요 제멋대로 살면서 천국 갈 거라고 허황된 꿈을 그걸 꾸면서도 자기가 속고 있고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것이 참 어리석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 유향 모략 그 모략은 무엇이냐 모략은 마취제로 쓰고 또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가 훗날 부활할 것이라는 미래적 기대 때문에 그 몸이 그대로 보존되어질 수 있도록 이 피부에다가 자꾸 발라요 자꾸 바르면은 방부제가 돼서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것은 모략을 예수님께 왜 드렸느냐 당신은 만 인류의 즉 택하신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불받노라고 죽임당하실 것이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당신은 반드시 되살아나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제림하시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시 재창조될 때 구원 얻은 생명 부활로 되살아난 성도들을 다 그 땅에 데리고 내려갔어 거기서 왕으로 타며 사실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아담 이후 그날까지 구원 얻은 성도들은 생명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마다 예수님 제림하시면 생명 부활을 얻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왕국의 주인공들로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죽느냐 그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모략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몸통도 있습니다 뿌리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략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나무는 잎사귀도 가지도 줄기고 몸통이고 뿌리고 다 이 모략 즙이 나옵니다 이것을 절구통에다가 전라도 말로 하면 도구통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홍두깨 가지고 막 찌면은 이게 깨지잖아요 막 부서지죠 그러니까는 형체가 없어지고 부서져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진액이 흠뻑 먹고 있으면은 그것을 삼배 고운 삼배 보자기에다가 넣고 싸가지고 약자듯이 막대기 꽂아가지고 막 틀어 조이면은 거기에서 모략 액체가 나와요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실 앞으로 십자가 형탈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그러기 전에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셔서 채찍에 꽂힌 예리한 칼날들에 온몸이 찢기고 그래서 피 흘리고 죽임당하실 것을 의미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그 동방 박사는 자기 생각으로 준비해왔은 것 같이 생각하겠지만은 그 생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모략을 준비해 가게 하심으로 그 모략은 예수님의 몸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시는데 그가 자라서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의 입체적인 증인이 되시고 이적기사를 나타내시고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매맞고 채찍에 맞아 피두성이가 되고 그리고 십자가 형탈에 못 박히고 가시채와 창으로 찔려서 피가 다 쏟아지고 예수님의 몸이 모략 액체를 짜기 위해서 모략 나무가 당하는 것과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개시해 주신 것입니다 레브레이션이라고 하는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유향이 관목에서 나는 진액입니다 소나무인 송진이 나듯이 그런데 그것이 아주 맑고 깨끗합니다 유향 나무의 진은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항아리에다가 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뚜껑을 꼭 덮어서 보관을 합니다 그것은 순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순결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거기는 티도 없고 안채기도 없고 아주 깨끗하게 유향은 그래서 그 유향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략과 같이 온 몸이 망가지도록 십자가 대속의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셔서 그 흘리신 피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회개하고 거듭난 성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향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그 동방박사를 통하여 셋 중에 하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속성은 신성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죄인이 아니시다 그래서 심판받을 대상이 아니고 모든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의 죄를 자기가 대신 다 거두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대신 벌받아 죽임당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그에게 죄는 없으셨느니라 그는 의인이시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증가하기 위하여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을 드러내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황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래로부터 예나 지금이나 황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의 가치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네 내 이 반지도 금인데 박사학위 기념한 건데 그러면 여기도 보면 이게 뭐 몇 금인지 몰라요 얼마짜리인지도 몰라요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빨갛게 보석을 꽂았는데 아 이거 장교로 제대한 사람이냐 그 장교로 제대한 사람들은 이런 걸 끼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여기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영어로 어느 생학대학교에서 무슨 박사학위 받은 거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도 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참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가난한 나라가 이제 성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가서 하도 먹을 게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생활이 너무 비참하니까 그들에게 성교사가 자기 먹기 위해서 가져간 인스턴트 식품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랬는데 한 군데 어느 나무 밑에 가서 보니까 아주 바싹 말라서 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다가가니까 손을 내밀면서 모기소리만큼 내가 먹을 것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주머니를 다 뒤져봐도 먹을 게 없어요 차에 가서 가방을 열고 봐도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성교사가 자기가 끼고 있던 금반지를 주면서 이것도 돈이 좀 나가니까 이걸 팔아가지고 좀 먹을 것을 구하고 생명을 회복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주니까 그 사람이 내던진다 왜 나한테 아무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다 왜 나는 이제 2, 3일밖에 못 살고 내가 이걸 가지고 금방에 갈 힘도 없고 이거 가지고 있다가는 이것 때문에 더 빨리 이거 빼앗아 갈 사람이 나를 더 빨리 죽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는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던지더라 그래서 성교사가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보다 더 취해 있다 우리는 돈 값어치 생각하고 뭐 이렇게 금반지 주고 그 목걸이 빼주고 뭐 이 귀걸이도 금으로 됐으면 빼주고 뭐 반지도 빼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대단히 자기가 선심 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대방에 따라서는 그것이 전혀 모과체하고 모용 지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기준하고 하나님이 생명을 위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가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생명의 역사라 그게 살리는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뭐 금 좋아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동기생들이 모이면 이거 전부 다 끼고 있습니다 그 박사 동기생들 그래서 뭐 아직도 끼고 있구나 뭐 어쩌고 이제 그러는데 우리가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도 이거 뭐 사체하자고 끼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끼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때 아 저 사람은 금반지 끼었으니까 부엉회 하면서 돈 내놓으라고 쫄르지 않겠구나 그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부엉회가 잘못되어 갔었어요 난 어디 가서 그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생명 살리기 위한 성령의 도구로 하나님 말씀만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자 해왔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세 가지 예물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이 그 몸이 아주 참혹한 죽임 당하심으로 자기가 흘리신 보혈로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나타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속성은 죄인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박사 중에 한 사람의 선물을 통하여 밝히셨고 또 세 번째로 황금이라고 하는 것 이 황금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으로 가치가 평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황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 인간 일곱 번 도가니를 거쳐 나왔기 때문에 순금이라 그렇게 해서 99.9%라 그런데도 왜 0.01%를 100%라고 못하는가 좀 뭔가 다소 온전하다는 확증을 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아기 돌 때 금반지를 사도 거기 보면 순금 99.9%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00%라고 한 데가 없어요 여기 금방 하는 사람도 몇 사람 있는데 뭘 또 아는 척 하는가 하겠지만 그러니까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 분이신가를 황금을 통하여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고난과 대속의 희생양으로 오셨고 그렇게 죽임당하셨고 그러나 그가 당하신 그 로마 형탈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죽임당하신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못 박히셨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불받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그 모진 고난의 희생양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회개만 하면 하나님 법대로 영원히 용서받도록 대속의 희생양으로 피를 흘려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음으로 회개해서 죄를 온전히 용서받아 졌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보정으로 파송받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 얻은 많은 성도들이 이 아담 이후 예수님 제림하실 때까지 그때까지 구원 얻은 숫자는 땅 위에서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또 합심 전력해야 하는데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을 제림하시어서 다 그리스도의 왕국의 생명 부활로 되살려 참여케 하심으로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원토록 왕롯 하신다 예수님의 존재는 영원한 왕이시다 그런데 그때 유대나라에서도 왕은 황금으로 만든 관을 우리나라도 일시 조선 때 금관이라고 하는 게 왕에게 식었습니다 그게 영광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왕들은 정치하다가 죽임당하고 또 다른 사람이 세워지고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이라 주무시는 분이 열여섯 분이나 있네요 집에서 자지 입을 덮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은 성탄 환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심을 환영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졸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 참 실망하실 거예요 저 모양으로 졸고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눈 뚜껑 내리고 입은 봉하고 있으면 좀 나은데 입은 또 열어놔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이 아니야 음식은 입을 열고 넣어야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들어가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신 이후 만왕의 왕이 되신다 킹 오브 킹이라고 왕의 왕이라 모든 왕들의 왕이라 예수님은 영원히 왕으로 하실 것이다 그래서 황금은 예수님은 생명 부활로 천열매가 돼서 되사셔가지고 보좌우 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서 더 많은 백성들로 회객해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고 보혜사 성령으로 인치시고 파송 받아서 성령에 이끌리며 한 나라만을 목적으로 저번 주일날 이브이브회 때 설교했듯이 심오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처럼 오로지 한 나라만을 목적으로 그들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답니다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근성으로 생활은 24시간 중에 뭐 6시간 잠들었다고 하면 18시간을 육신이 세상 조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다가 기도는 불과 한 5분이나 2, 3분에 기도한다고 시작해가지고 몇 마디 하고 나면은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야 너 지금 외상 받으러 가야 돼 그놈 놓치면 안 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끝냅니다 하고 쫓아간다 이게 뭐냐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이 썩을 몸동아리의 허욕을 위하여 잘못 사는 것이다 오늘 성탄절은 예수님이 고난의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사실 그분이 로마 죄수들에게 최고 형탈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 이사야 53장에도 그려놨잖아요 그가 죄가 없으셨다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다시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자 오늘 이 시간에 내 믿음이 다시 듣고 깨달은 대로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가 매맞고 옥에 참저고 피 흘리고 십자가 형태로 죽임당하신 것은 내 죄를 내가 받아야 하고 당해야 할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만일 예수님이 자기 죄로 벌을 받았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도 생명 부활로 되살릴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은 그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벌받노라고 십자가 형탈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며 죽임당하셨다 그 부활 성천하시고 보좌우 편에 계시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 구원의 복음 핵심적 진리의 비밀을 깨닫고 믿어지고 회개해서 너희도 성령을 받고 예수님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도 그 사람들도 자기 생업도 있었겠고 자기 가족도 있었겠는데 그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 아기 만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가장 정성어린 선물을 준비해서 머나먼 사막을 건너 베들레 마국강까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12절에 꿈에 헤롯의 교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은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았구나 알아듣죠? 그게 사실이잖아 계속 꿈을 통해서 지시하신 거예요 처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쓰고 싶은데 내 아들 그리스도가 베들레 마국간에 유대 땅에 났는데 내가 너희를 인도할 별을 공중에 띄워 인도하게 하리라 별을 따라가라 이것도 그들이 꿈을 통해서 영감으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기에 끝까지 갈 게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지시가 꿈을 통해 전달되어졌구나 우리도 이제 딱히 가다가 그 꿈을 통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곧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세요 그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뭐 그 사람이 무슨 뭐 안수십사고 권사고 해도 그 사람 천국 못 온다 이게 그 믿음이 가짜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네가 가서 아주 확실하게 깨우쳐서 회개하게 만들어라 뭐 아주 신란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의 믿음은 가짜고 그것이 하나님의 지시니까 그래 가서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라고 더 살 생각에 속지 말고 의사가 뭐 어떻게 하면 산다 그 속지 말라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생명 거둔다고 하셨으니까 며칠 사이에 그간에 개떡같이 믿었어도 지금 다 찰떡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바싹 달라붙어야 한나라 간다 이게 그래서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 자녀들께도 내가 이대로는 천국 못 가게 돼 있으니까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회개를 철저히 해서 천국 갈 준비 갖추게 하라 아마 이런 교회 목사도 잘 없을 거예요 그 복은 지옥 간다고 이렇게 말하기가 어떻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둘로스라고 하는 그 종은 자기 의지는 소용이 없고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 종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2012년도 성탄 환영 예배를 통하여 이제 이 헤롯 왕이 기다려도 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어떻게 했느냐 그 자기가 악랄한 사람이라 너무나 악질이라 그 임금자리도 돈 많이 드리고 충성을 명세하고 돈으로 샀기 때문에 백성들을 아주 잔인하게 다루었습니다 왜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울고 내 가지고 로마에다 가서 받쳐야 또 그걸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겨도 안 되니까 아주 무섭게 악랄한 정치를 했고 그 마누라를 죽였어요 왕비를 그 왕자 셋을 다 죽였어요 장모도 죽였어요 처남도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낳았다고 서기관들이 미가서 5장 2절로 보고했을 때 그때 그걸 명심하고 즉시 군대를 칼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가지고 두 살 이하 남자아이는 사그리 죽이라 그래서 엄청난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했느냐 아니에요 그 이듬에 모가지가 짤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를 매관 매직을 해서 출세하고 또 자기 지위를 높이고 또 자기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오늘 동방 박사 세 사람처럼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모략 유향 황금으로 알게 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기를 새 출발합시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론적으로 천사들과 목자들에 의한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들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체험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만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믿어지게 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 그리고 그분의 생애와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과 부활성천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하게 될 영원하고 신령한 내세의 소망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이라고 하는 이 벅차고 신령한 기쁨의 복음을 여러분들의 남은 가족 친한 친구와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지금 전 세계로 메아리 치고 있는 IT 성교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가장 복된 성교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